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금융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모님, 올해 마지막 저희 방송입니다. 오늘도 호흡을 잘 맞춰서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나타내긴 했지만, 자의 엄청난 기록입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부로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계속 상승세는 이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봐야 되겠고. 내년에 투자 전략을, 오늘은 제시 리버머의 투자 원칙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한 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쭉 봤더니, 자료들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제시 리버머의 투자 원칙으로 했으면, 올해 굉장히 큰 수익과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년에 제시 리버머와의 이런 투자 원칙이 통할 거냐, 100%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시 리버머는 잘 아시겠지만, 월가의 큰 검, 승부사, 투세 매매의 아버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개미로서 성공한 장기 투자자로는 유일한 거예요. 다들 개인 투자자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회사 체력하고 회사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끝까지 개인 투자자로 남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경험과 실패담들을 다 봐야 하는데, 파산을 내보내요. 내보낸 동안에 항상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년도에는 시장의 추세가 크게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시 리버머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큰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 매매가 우리가 알면 추세 발생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돈을 넣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추세 매매도. 처음에 자금 일부만 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낙이기 시작하면 추세가 강화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자금을 속속들이 넣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반절밖에 안 됩니다. 추세가 강화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역추세에 발생이 되면 손절매 하락까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시 리버머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식은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 아니다.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장들이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추세가 바뀌었다 그러면 언제 시장 들어가고 나가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리 보험은 뭐냐 하면 주식 투자는 나태한 자나 한탕주의를 위한 게임이 아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보이기 싫어하죠. 시장에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다음에 자금 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절대로 밑천을 날리면 안 된다.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파산을 내보내 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하면 피우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우리가 무지 탐욕 그다음에 두려움, 희망 이것이 사실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힘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작전 세력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중의 이런 본성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종목은 이길 수 있어도 시장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식 투자의 최대의 적은 자기의 어떤 주체를 못하는 그런 무지 탐욕, 아까 말한 희망감, 그다음에 기대감, 절망감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를 쓰세요. 제시 리버머가 투자 일기. 네, 투자 일기를 쓰시는데 제시 리버머가 이렇게 한 건 딱 1년 공부하고 된 거예요. 뭐랬냐면 14살 때 주식 호가판 정리하는 사환으로 했거든요. 1년 동안 주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기 한 번 쓰고 그다음부터 30, 40년간 그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들어왔거든요. 우리 절대 일기 안 쓰잖아요. 일기를 꼭 쓰셔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네 번째 나오는 시장 추세가 크게 방향을 틀은 초기 단계는 다수와 반대로 베팅하라. 이것이 내년도에는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우리가 좋은 장세, 미국의 장세가 있다가 지금 미국은 하락장으로, 조정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조정을 안 받고 2년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와 반대로 베팅하라고 하면 다수거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수와 반대로 베팅하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하지? 절대로 내년에는 종목을 퍼티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한 종목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서 일기를 쓰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사실 이제 주식으로, 주린이들이 주식으로 어떤 수익률을 잘 어울릴 수 있으신 거는 이런 사고 다발 구간을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부터입니다. 우리 본 게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일기를 쓰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노력 없이 무에서 유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나 또 크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출발부터 수익을 내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다 들어가. 이게 시장이 빠지잖아요. 시장이 빠지니까 주도주가 빠지면 그건 매도를 합니다. 주도주가 빠져서 매도를 할 정도의 시장이면요. 다른 주도 절대로 이거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수 제한하셔서 고점 돌파할 때마다 계속 추세 매수를 하시고요. 추세 매수를 한다면 이제 그거 갖고 그냥 우리 개미들의 제가 보기에 40% 이상은 사서 보관하는 게 주식 투자의 1번으로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계속 이거를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어가 사실은 잘한 게 뭐냐 하면 손절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이 떨어지기 전에 딱 하니까. 빨리빨리 달라내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생기면 그걸 수익을 안전하게 차익으로 현금으로 바꾸고요. 그걸 놓고서 다음 추세 매매를 가는데 손절매, 이거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제시 리버모어가 탁월했죠. 그런데 제시 리버모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마지막 강의할 때요. 마지막에 그럽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을 잘 보셔야 하고. 장 보는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추세상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하셔서 판단하시고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우려하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72가지의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법칙이라는 게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연휴 기간에 한 번 보시고 2022년의 투자 방향은 제시 리버모어의 얘기를 좀 하는데 정리를 하면 주식 시장은 항상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풀이된다. 그다음에 투자자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마라.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도주를 매매하라. 이것이 내년도에 울림이 분명히 있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투자 일기, 투자 노트를 한 번 마련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저희 한 번 투자 일기를 써보면서 이런 것들로 한 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네요. 필요합니다. 한 번씩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시장 흘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무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